안녕하십니까? 그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계제일교회 김현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운 것이 많은지요 죄에 관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즉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즉 로마서 1장 27절에 동성애 같은 죄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식이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여 능력 즉 폭행이나 협박이나 불법으로 분효자를 가늠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 즉 둔하고 고집이 센 자여 배약하는 자여 즉 약속을 어기는 자여 무정한 즉 인정이나 동정이 없는 자여 무자비한 즉 슬픈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여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구하시고 특히 회개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즉 10편 23편 4절에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즉 평안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 즉 마귀가 거짓말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겨야 합니다 또 불과 유항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죄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즉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하시면서 거짓말하는 자도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엄중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서도 개들과 술객들과 해금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하신 것도 성 밖에 즉 천국 밖에 있게 될 것이라고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꼭 천고로 갑시다 감사합니다